후 cap 러지기 렛! 반갑습니다. 자녀나 엔트로건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전 자주하네요 너무 재밌기때문에 아 여러분 제가 건전에 터모 모드가 있어요. 이게 전투 이외의 상황에서 속도 증가 이게 뭐냐면은 전투 안할때 이속 개빨라져요 보이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게임 속도감이 좀 빨라졌어 원래 맨날 그루고하는데 이게 속도 하고 이게 끄면은 속도가 많이 늘어져 대신 적 나오면은 이게 이거 느린거 이게 기본 적나면 이렇게 바뀌고요 적이 없으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어 토보보드야 이게 아니 토보보드 아니야? 아 다른거야? 갑시라!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자 오늘이야말로 6층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안할때도 원래 게임 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원래 방송 안할때 게임을 안해요 근데 이건 해요 건전은 건전은 좀 합니다 건전은 하게 되더라고 그렇지 피해주고 그 다음 늦게 땡겨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아껴야돼 와 이소 개팔라 들어가면 또 느려지고 절대적으로 열쇠를 아껴야돼 상자를 다 열기전에 화.. 색깔을 다 확인하기 전에 절대로 먼저 쓰면 안돼 섣불리 쓰다가는 뭐 파란색 열고 뭐 황금 아 뭐 뭐야 빨간색 상자를 못 연다 그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어 이리와 이리와 어 보스시는 스킵 안하는게 어떤 보스인지 약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약간 보여주는 용도야 와 빨라 어제 빨간색 두개 버렸어 하지만 오늘은 다 한개도 헛데이 버리는게 없을거야 상점 없네요 상점이나 상자 어 이거 키베나 아 왕방이다 일단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갈 필요가 없겠죠 봐봐 소토파랭 여러분 좋죠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장애물방 나오잖아요 탄막 나오고 탄막만 나오고 피하는거 거기서도 빨라요 그래서 약간 에바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오케이 여기로 가자 하트킵 어떻게 가서 2 누르면 돼요 자 멀리서 앞에 어 어 어 쟤 쟤 잡아야돼 뭐 줄까 체력하나 줘 아 구운속 맞을때까지 내 몸에 주변에 돌아대면서 뭐 방어박 총을 막아주는거 줍니다 아 돌아댕겨요 자 상점 가서 아까 키방어 가져오겠습니다 어 저어준 누나다 유니코넛불 싼데 일단은 상점 아 이거 보급받고 싼데요 헌치맨은 걸러 유니코넛불을 써본적이 없어갖고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 아 다 별로야 오케이 자 나올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여기 나온다 여기 가끔 나오는거에 슈루타는 조심해야돼 안녕하세요 아 엇 괜찮아 여러분들 아이악처럼 뭐 돌릴수 있는게 없다보니까 천천히 파맹해도 됩니다 나온다 과연 아 근데 너무 느린데요 이거는 좀 나와줘야 아이템을 먹고 어떤거 하는데 쭈댄스 어 킵 아아 와 파란색이다 자 파란색하고 다른거 보겠습니다 하나 더 어 제발 초록색 이상 얍 빵 아 이건 까는게 아까운데요 어 이거 탄산 팡 오오오오 속도 증가 우와 개빨라 패시브에요 상자방이 층당 두개인데 5층 6층부터 안나와요 오 이속 증가에요 패시브는 늘 환영이기 때문에 일단 얘 잡고 올게요 아 얘 쌍둥이다 쌍둥이 얘 잡아서 열쇠 줄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쌍둥이 이속 빠르기 때문에 그게 터벅모드가 아니구나 어 좋아 이 캐릭터 총탄 캐릭터라고 히든 캐릭터에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은 열 수 있는건데 얘가 좀 약간 까다로워 맵에서 정말 가끔 나가는 망토두는 얘가 있는데 5마리를 잡아야돼 이때 때려 오케이 왕범에서 한대도 안맞으면은 어휴 한대 한대 아 아무튼 한대도 안맞으면은 최대치룩 줍니다 나이스 아 생방보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이스 해머 주고 치륵치륵 주고 열쇠도 좋네요 이러면 이득이죠 그리고 여기 가서 52원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열쇠를 사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열쇠 없는 훅 없제 자 봅시다 난민? 난민은 어디지? 난민은 어디 소속인가? 난민이 오다니? 내 방송에 난민이 오다니 어디지? 난민은 소속을 밝혀라 아! 나석 나석님인가? 아 아 아 아 귀한 곳에 아 귀한 곳에 누추한 분들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엔터 더 건전하고 있고요 저 6층 도전하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나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들이 나석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나석님 한거 봤거든요 여러분들 엔터 더 건전 근데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 이게 아 진짜 보는거는 되게 쉬워 진짜 진짜 보는거 되게 쉬워 나석님 하는거 보고 나도 뭐라 건전 뭐 쉽겠네 했는데 아 절대 아니야 진짜 절대 아니야 아 이게 내가 나석님거 보다가 진짜 눈이 너무 높아진거야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당연한걸 맞으면 화가 나 정말 내가 여러분들 얼마 내가 얼마 한대 맞을 때만 화냈잖아 그때가 그런거야 분명히 아 이거 보기 쉬워지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맞지 구조주 플레이 하셨다고 나석님 잡으셨어요 쥐가공명 나석님 쥐가공명 잡으셨어요 그 전에 뭐 들갔는데 죽으셔가지고 욕하는걸 봤는데 아 윈체스터 윈체스터 좋아 아 윈체스터 좋다 비일방도 찾아보자 난 비일방 찾는걸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그냥 할 수 있는거는 이런데 쏘는 것뿐 어 비일방 아 아 나 그게 없네 공포탄 공포탄 사면 되죠 얼마야 20원 20원 살만한 살만한 여유 이유가 있었을까 아 열쇠 나오면 좋은거지 빼 아 미믹이다 끝까지는 가보고 싶은데 맨날 6층에서 죽어 미믹이죠 얘 어 얘 잡았는데 패시브화이턴 나오면 좋겠다 아 일단 어어 만진돈빵 이거는 가시이기 때문에 돌면서 그렇지 빠져 어 만진돈빵 좋아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먹고나서 맞을때까지 데미지 두배였나요 이거였나 이게 그치 맞고나서 체력 올려주고 맞을때까지 데미지 두배 자 간다 하고 어어 어어 빠져 어어 거기 빠지면 어떡해 따 오오 치료 어 어 아 아 여러분들 이거 하나 반칸먹으면 한칸되고 그런건가요 반칸먹고 한칸먹고 되는건가요 이거 아 나 방금 너무 바보였지만 여러분들 좋은 아이템에 얻은 대가라고 생각합시다 좋은게 좋은거죠 일정확률이지만 어디에요 그게 또 자 1층 아주 손쉽게 깼구요 2층 내려갑니다 에에 좋아 지금 패시브 아이템 두개야 패시브 아이템은 만원은 만원은 좋지 이속 더 빨라지고 여기부터는 솔직히 2층 2층까지는 제가 보스를 잡을 수 있어 으악 괜찮아 여러분들 뭐 어차피 이런거잖아요 에 최대체력만 뭐 남아있으면 됩니다 에 최대체력만 남아있으면 돼요 이 검기만 나가면 돼요 어 검기만 나가면 어 원래 아니거든요 어 오늘은 살짝 당황했네요 어 아 아 아 원래 아니래요 여러분들 저 겜저스예요 저 로그라이크 게임 겜저스예요 이거 오해예요 에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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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입니다 오해 어어 그렇지 아 아 딱 이 새끼 됐어 이거예요 검기나가면 된거예요 신선모독에 검기만 나가면 된거다 어 그렇지 원래 안 안 이러는데 이상하네 아 이러면 그리고 저 그 재단 다 못 외웠거든요 재단 효과 알려달라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서만 그냥 착착착 날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어어 어어 이게 이게 맞는다고 어 열쇠 나이스 아 열쇠를 내가 제일 좋아 음 이소빠리가 갑시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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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업 어어어 어어업 흡 흡 흡 흡 죄송합니다 남인분 눈 속 죄송해요 원래 안 이러는데 이상하네 흡 어 오늘 원래 안 이러는데 진짜 오늘은 좀 심각한데 아 왕인아 아 지금 가면 죽어 아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아 제가 왜이러냐면 오늘 잠을 많이 못 잠을 많이 못자서 그래요 어? 잠깐만 아 진짜 여기서 죽으면 개 말도 안 돼 진짜 안되겠다 이거 빨자 안되겠어 이거 빨자 맞으면은 두배 데미지 사라진다 상점 가자 하트모틀 하트모틀은 사야하는데 아 오케이 하트모틀 사고 가자 나손님 방에 있다 여기오니 눈이 여러분들 언제까지 눈을 호강시킬거에요 아름다운 것만 보다가는 여러분들 시선이 너무 높아져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개갓네 어휴 휴 소곤소곤 거동님 그냥 눈을 건전 처음 아는거라고 말씀하세요 비피들도 같이 호응해드릴께요 아닌데 나 백 몇시간 했는데 나 백이시간 했는데 어 제발 좋은거 나와라 어 어 이거 좋은거야 아 일단 튕기고 색깔이 이뻐 300발이다 여러분들 데미지는 총알수에 반비례합니다 총알수가 적으면은 굉장히 어 여기 뭐 이벤트방이네 모닝스타 마초 브레스 대공포탄 이게 뭐야 모닝스타가 완전 1티원 무기라면서 근데 여기서 솔직히 돈을 다 못 모아 중간 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걸로 보스 잡아야겠다 에휴 어 잘하는데 방금 방금 센스는 괜찮았는데 이거는 딱 해주고 딱 해주고 3번 눌러서 아아아 어 나 해머 있었네 나 왜 여태 신선 모드 뜬거에요 빠간데 프라이머리 잡아주고 어 열쇠 나이스 제발 안녕하세요 어 초보색이 안녕하세요 오 기타월 날라댕긴다 아 여러분 날라댕겨요 와 이러면 바닥에 있는거 안 묻어요 저한테 패시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패시브 너무 좋아 지금 오 너무 좋은데 지금 아 자 비밀방 있나 봅시다 구동에 빠질일이 없어요 근데 님은 모독이잖아요 흐흥 흐흥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지 아 왕잡고 이거 안되겠다 이거 언제 깎아먹냐 이거 일단은 스읍 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자 이거 바닥보니까 누난데 아 아 주시총이야 주시총은 할만합니다 사악한 누날 이게 이거 튕겨야돼 두번 때려야될꺼야 이거 방금 위험했다 어어 장전해주고 어어 좋아좋아 이렇게 반복 이것만 반복하면 돼 아 좋아좋아 모독아 공포탄 있어 공포탄 공포탄 조합 나래된경 모독아 나래된경 안굴러도돼 아 이런거 뭘 굴러 어 어어 쏘주는거야 오케이 어어 자 잘했다 잘했다 아아 한대도 안맞았어 아 이런 개 시그랑창 아 흉 아 일단은 좋아요 뭐 액티브 하나 있는게 좋죠 여러분들 그쵸? 액티브 하나쯤 있는게 좋아해요 비닐방 찾아봐야돼 비닐방 일단 비닐방을 한 번을 다시 볼 수 있다 62원이라 안되네 거기에 아아 대공포탄 뭔지 궁금한데? 아 근데 열쇠도 사야되는데 난 열쇠 없어갖고 망한적이 많기때문에 열쇠 무조건 사야돼 나무방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대공포 1티어예요 흠 그래 사보자 대공포탄 잡아보시든지 오! 아아아아 아이작에 크라크리케 바디네 페르사이드스 차처럼 터지네 옆으로 오오오 발사체 충돌시 폭발과 함께 더 작은 크기 총탄 이러면은 오! 오 좋은데? 자 그러면은 야 한 번 써보자 도박 오오오 오오오 오오 저랄! 우와 개꿀 우와 절반절반 개꿀 와 이걸 이걸 찾네 내가 이것도 되나요? 아 이거 체력이 아니지?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들 운이 좋은게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스틸벌의 감으로 알았어요 어쩐지 여기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려갑니다 에리오스 여러분들 1층 2층 왕 한대나무가 잡았어요 일단은 이것만으로 기본적으로 일단은 괜찮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갑시다 이걸로 일단 싸울게요 장전 노란색대 그렇지 오우씨 깜짝아 어 나라닌가 너무 좋아 이스톤 빨라 으악! 아아아 비밀방 하려구요 비밀방 오! 와 나이스 와 비밀방 해놨어 이거 그거 아니야? 뭐 뭐 이거 여러분들 뭐죠? 이거 뭐 아이템 주는거 아니야? 헤헤 어어 나이스 이거 마녀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? 나 여기있으면 전혀 못찾아든대 이거 총 넣으면 총 업그레이드죠 그지? 총 주면 업그레이드 근데 아무 총 주면 되나요? 아무 총? 저주 받는 대신에 아 저주야? 괜찮지 저주 해머를 주자 해머 해머 못쓰겠더라 좋은 총을 줘야해요 아아 좋은 총을 줘야돼? 그럼 이따올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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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난 윈체스토 되게 좋아하거든 이렇게 구진느낌이 3층에 쓰니까 구진느낌이냐 어! 어! 나이스! 이거 쓰자 그냥 이거 총알 등급이 같거나 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으악! 제가 그 그 으악! 아이 제가 아 이런 개 제가 만약에 그 검정색 상자에서 아이템을 먹었어요 무기 그럼 내가 맘에 안들어 그럼 돌렸는데 뭐 구 군터 나올 수 있고 그런건가? 으어어어 으어어씨 깜짝아 와 하마터면 죽을뻔 아 떨어질 뻔했다 총타는 이제 몬스터한테 비벼도 데미지 안입어요 너무 좋아 아마 가능해요 아 그래요? 근데 저주싸여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가 무승! 저주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에? 저주에 굴러가면은 안된다구요 일로와 어! 나이스! 자 상자 상자로 가보겠습니다 상자 에스군무개가 한두개여야지 근데? 근데 왜 나는 에스군무개를 많이 먹어본적이 없지? 군터도 딱 한번 먹어봤어 자 여세요 여세요 올라오세요 어쌍!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안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왼쪽에 상자 있으니까 상점중있으니깐 봐줄게요 얘 비밀방 아니냐? 아 나 비밀방 갔지? 와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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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비밀방이잖아 와아오 오오 오오 오 나 방금 어떻게 한거야? 와아오 아 와아오 환불받았다 그럼 된거야 아! 아아 일단은 오! 이거 유형총탄 통과하는 탄환 아 근데 이게 한번 안좋았던적 있어갖구 뭐 뭐 없는것보다 낫죠 통탄 비밀방 두개 가능해요 아 그래요? 자 뿌리고 아 그러지마라 어 좋아 와아 아 왕이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무 빨라 우리 벌써 지금 만나면 안될거같애 나중에 만나자구 맞아 폭파하는거 아니면 유형총탄 좋다고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스를 잡을만한 무기가 지금 총알이 다 떨어져버렸네 이걸로 잡자 일단은 아아 아아 와아아아 낫다 저색 저거 아 빨리 죽어어 어 아아 열쇠 필요하네 아아 하는게 낫겠지? 그래 얘는 열쇠 그 이상의 아이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먹자 오 아 아아 야아 나 진짜 미친 하아 어 미믹인데 이거? 너 숨 쉬었지 얘 아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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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정말 다행이에요 와아 기분 나쁠 뻔했어요 안 맞으면 이득이야 아아 아아아 이거 이거 먹어서 좋았던 적이 없는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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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 먹어서 좋았던 적이 없는데 지도로 만들어지면 주죠 음 뭘 줄까? 탈출 이거 흐음 쓰읍 어 어 아 아 아이 누르면 되지? 이스야 눌러도 되고 탈출 음 이거를 굳이 쓸 데가 없지 않나요? 그치? 로프 다른데로 탈출 이게 포켓몬스터 그 동굴 탈출 아마 그걸 거야 로프가 낫다고? 쯧 상자 먹게이비 있는거 아는데 이런거 줘봤자 먹게이비가 좋아할까? 야 도박하자 이거를 주자 내 내 오른손을 주면은 오른손을 주겠지? 얘들아? 오른손을 주고 더 좋은 아이템을 주거나 그럴거야 이걸로 지금 왕 잡을 수 있긴 한데 아 왕 잡고 오자?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제가 이걸로 왕 한 대도 안 맞고 못 잡아 절대 무조건 처음 왔는데 어 무조건 처음 왔는데 일단은 이거하고 자 모두가 기억해 4번 5번이야 4번 쓰고 5번이다 3층 보스 누구지? 아아 검은콩이면은 할만해 검은콩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을거야 근데 이름 뭐냐 얘가 캐논 발로그 어 좀 날카로워졌다 어 어 좋아 조심해 훗 누려 훗 누려 으악 으악 따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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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훗 자식 예측샷을 잘하는구만 과거 매드라이프의 그래급이었다 아 이런 쌍농색 넌 뒤졌다 어 내가 방금 맞았어요? 어이가 없지만 어 데미지 왜 이렇게 세? 왜? 이거는 남겨 아껴야 돼 어어 시시하게 잡았다 과거에 나였으면은 한 대 더 맞았을거야 하지만 지금에 난 죽지 않았지 시발 흫 흫 흫 흫 흫 흫 아 나 나는 이런걸 바란건 아닌데 아 일단은 이게 나쁘지 않긴해 흫 근데 나는 욕심을 좀 냈지 흫 이거 줄거하니 매체윤? 아니 이건 쓸거야 아니 이건 쓸거같애 이거는 이거 없으면 나 지금 나 주력무기 쓸게 없어 아 근데 이걸 줘야 좋은 총 줄거 같은데 일단 주자 에잇 그냥 주자 이 총을 드릴게요 제발 좋은 총이 되렴 오 아 아 아 와 이거 데미 센데 이거 아 아 어 한발만은 무엇이든 죽일 수 있는 전설의 총입니다 음 아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서 좋은건 한데 이게 지금 이건 아 잠옵도 필요한데 이거는 잠옵요 해모 해모 주고 윈차 주자 여기서 군터 나와라 안 나온다고? 어허 인간의 욕심은 끝쪽 같은 실수로 반복한다고 어? 코발트 해모 어? 코발트 해모 아니 이 좋은걸 준단 말이야? 아니 이걸 준단 말이야? 어 야 대박 좋은데 야! 와 와 이걸 줘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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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개 좋은거 해모가 토박 코발트 해버렸네 4층 갑니다 자 삑 their מע 아아 아주 좋아 지금 이거 방해만 해주자 방해만 사충부터 저 약해집니다 저 제가 약해져요 빼앰 bass 빰하암 앰웅! 이거다 이거 아니 자 일로와 뺒암 앰웡! 그렇지 어디서 보 Jelly apple 어 본체 너 본체만찰수 없어 mayor 그렇지 없으시 음지이이익 와 넋백킹 넋백킹 으앗 그럴 수 있어요 어? 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날라 내 날라맹는게 날라 등겨서 할 수 있어 대박 쾃쾃쾃쾃 여러분들 돈 모아서 오자 이거 나 나라 다 Orthodox 100% 맞추거든요 여러분들 대leben 대박 오네요 아유, 넌 씨밤 뭐야? 어, 떨어x3 더럽게 오, 너 있었어? 자아, 돈 된다 아, 스컬펄이 있음 스컬판네. 됐고 일단 해보자, 아아 흐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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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x2 좋아 어? 방금 어떻게 부수는거야? 아직 한 발 남았다 따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헐! 호우 여러분들 제일 좋은 상냥 떠서 제일 좋은거 어 아 뭐야 아 강력한 일본의 병아래니 감사합니다 뭐 뭐야 방사능? 뭐야 아 이거 그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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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전체 터지는거 아니야? 이거 보스형 그지? 몹정미형 터지는 순간 맵 전체에게 데미주는거 아 여러분 이거 잘하면 진짜 이거 진짜 잘하면은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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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